자 그럼 물을 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물 조절이 있나요?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 여기 몇 미리라고 되어있는데? 여기 550이야 이거보다 조금 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물 끓다가 증발된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 넣어 그래요 이거 왜 귀가 얇아 내가 끓이는 거 맞아? 귀가 얇아 내가 끓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럼 우리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끓여봐 그래 우선 정하 형은 이제 면을 뽀개지 않네요 저는 면 안 뽀깁니다 저도 그래요 면을 뽀개면 이 집을 때의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짤리죠 그럼요 아 면 부숴야지 나도 면 부숴야 나도 반 년만 부숴야 너 후레이크 먼저 저요? 아니죠 모든 건 육수가 먼저 우러나요 아니요 면 만드는 건 안 돼요 불어요 안 불어 km 2 1 신경고 geschrieben